그 여자 왔나? 온다 그랬는데? 우리 집에 와서 나 씻겨준다 그랬어 내가 58달러나 줬다고 누구세엄? 아, 백설공주 거봐, 여기 나오는 여자들 다 이뻐 신우 신우 뭐? 죄송합니다, 제가...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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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냥... 제가 못 들어가는 것 같아 저희가 빨리...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니면... 아침 네 백설공주가 아마 시청에서 일하죠? 동사무소에서 뭔가 사건이 벌어지... 야, 얘는 아직도 자? 하... 뭐길래 그러지? 어? 우리 집에 오기로 했던 그 여자 나 씻겨주기로 했던... 어... 저... 그 여사야, 맞습니까? enas? 누구님이신가요? 나 나 다 이름으로 봤어 내가 전부 지났 filmed 아, 전 돌아다녀 한인 것 같아 그자의 놀자야 일하는 여자야 일하는 여자야? 일하는 여자? 일하는 여자? 내가... 내가 일하는 여자? 그... OK, yes. 어떻게 된 일요일까요? 아니... 너는... 아직 아무것도 안 생각해 아무것도 안 생각해 그냥... 잠시만요 그냥... 그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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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설이 처음에 발견한 거네 이 사건을 조사해야겠군 입에 뭐 물려있는데? 종이 같은 거 절단이 깔끔해 깔끔하게 절단이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입 속에 있는 종이 내가 58달러나 줬는데 아 목에 걸려있던 리본 난 저걸 보고 좋아했었는데 반지에 마크가 있네 스포일러 스포일러 하면 바로 블랙이야 스포일러 죄송합니다 이것은... 정말... 불쌍해 아... 아... 뭐... 여기 피자국이 있네요 여기 피자국이 있네요 이쪽에서 목을 들고 왔다는 얘기지 이건 뭐지 천조가리 쓰레기통 그녀의 가방 그녀의 가방 여길로 넘겨왔나보네요 그쵸 목을 그럼 저 빗자국은 그 여자의 빗자국이 아닐 수도 있네 일단은 증거를 두 개를 확보했어요 이 차... 아직 안 끝났지 아직 아직 아... 아직 안 끝났어 이 천조가리에 대해서 물어보자 백설은 옷을 의심하는 거야? 백설은 무슨 일을 하고있어? 정확하게 정확하게 당연히 그냥... 좀 더 빨리 우리 시간 없게 우리 다... 그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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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근하니까 그녀가 출근할 때 그녀가 출근할 때 그녀가 출근할 때 그녀가 출근할 때 분명한 것 누군가 여기 그녀를 데려왔수 누가 봐도 알아요 울타리에 빗자국 오케이, 좋습니다. 충분합니다. 누군가가 밖에 들어와서 여기다 놓고 간거에요 크레인에 대해서 얘기해야 할거에요 킹콜이 지났을때부터는 메이저입니다 그리고 또 찾을때부터 찾을때문에 우리 앞때부터 찾을때문에 우리 앞때문에 그녀를 찾을때만 아냐 일단 조금만 나중에 웬만한 사람들은 요 삼림아파트에서 다 사나봐요 절로 들어가는거 보니까 제일 왼쪽에 있는 놈 범죄자같이 생겼는데 세치기하는 중이다 나 오늘 까칠해 남자들한테 까칠할거야 아 백설 꼬질렀네 그새 가가지고 저한테 잘해야지 저한테 잘해야지 오 아 당신의 역할은 드렁적 잖혀요 예, 그것도 얘기하자 셰프, 당신은 페이블타운의 주인에게 설치한 것과 당신이 누구를 제출한다면, 당신의 생활과 모든 인간의 건강에 대한 경험을 도와줘 당신이 뭔가를 말하고 있군 어떤 일을 하세요? 소속될가요?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무것도 다른 적은 어떤 증가가 있군 지금 지금 내가 두 분의 척에 공격이 있군 포주가니까 이 새끼가? 마사지 받으러 간다고? 이 새끼가? 마사지 받으러 간다고? 지금 살인사건 났는데 마사지 받으러 간다고? 아우, 욕하려고 했는데 지금 아우, 욕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 면인데요? 아침부터 마사지라니 마사지 받으러 간다고? 크레인 날씨가 정말 중요하다고 스트레스는 없는데 그 문을 꺼낸다 그... 그가 왔나? 네, 감사합니다 아, 와인을 얘가 숨겨놨구나 부프킨! 안녕, 스노우 마사지? 너무 빨리? 그는 어디에 왔어? 리커바드의 계획이었어 그는 그는 그는? 그는? 아마 비그비 자꾸 스노우 스노우 하니까 왕자의 게임에 스노우 그렇게 생각나네 음... 꺼져 아, 미안해 남자한테 까칠해야 돼 오늘 목소리가 여자는 아니야 목소리가 여자는 아니야 목소리가 여자는 아니야 근데... 내가 무슨 필요가 필요할까 책을 찾아오는 동안 이건 알라딘의 요술램프 같죠? 그지? 마직 램프는 거의 램프였어 지니가 나와서 램프는 비어있나봐 그럼 쓰담쓰담 해도 아무것도 안 나오겠네 쓰담쓰담 지니가 안 나와요 이건 마법의 거울아 거울아 저렇게 부르면 안 돼 저렇게 부르면 안 돼 전통대로 해야지 전통대로 존중을 해야지 하... 미뤄 미뤄 음... 이 말은 이 말은 이 말은 이 말은 봐봐 정말 어려웠어 네 제가 2시간 정도는 입을 수 있는 거에요 그런 필요가 없지 그냥 괜찮습니다 어떤 말은 이 말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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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은 아직 안 돼 그 말은 그 말은 그 말은 그 말은 그 말은 더 도와줄게 나무꾼 나무꾼 어디있지 오오오오오. 어디야?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건 끝났어. 으무증은 troubling지. 넌 찬해, 어떤단지? 죄송합니다, 비크 비. 저는 그 Committee 보일 수 있는지 몰래. 버프킨을 두고 있어. 네가, 마트에서 결볼까 봐 tooth? 다시 내려와. 지금 누구야 아주 잘한다. 다시 돌아가자. 아니면 새로운 사람을 물어봐야 한다. 책 찾아왔네 이 페이블즈의 역사가 있네 술 취했어. 술 취했어. 이제 이 책으로 가보면 책을 역사를 살펴볼 수 있죠? 자, 이 책으로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정보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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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정보들입니다. 모든 인원들 이게 빅비야 늑대 그리고 이게 아까 그 머리에 도끼로 임악한 나무과 그리고 빨간 방두 얘는 백설 자기라고 난장애들이 왜 이렇게 악마같이 생겼냐 네 도둑 저는 그것이 더 좋음 거의 악마 수준인데 얘는 아까 그 미녀 그리고 그리고 얘는 야수 그리고 그녀가 그녀 아까 우리 우리집에 있던 돼지새끼 한 마리 여기 있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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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누구지? 어? 이 반지에서 봤던 그 문양이다 이 반지에서 봤던 문양이야 잠깐만 그러면 어? 얘는 그 두꺼비 갠가? 우리집에 있던 어? 그 두꺼비 갠가? 우리집에 있던 그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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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마사지 받으러 간다는 그 부시장이죠? 목 없는 기사한테 쫓겨다니네 목 없는 기사한테 쫓겨다니네 뭐지? 그 보스 최소한 시간 그래도 리즈 시절이 있었나봐 이곳에 이곳을 떠났다 이곳을 떠났다 그는 변화할 때가 지금 이 애가 보니까 반지가 손에 있는데 이게 이 사람 딸인가? 여기서 한번 문양을 찾아 봅시다 그 반지 문양 착하네 안 착해 취소 도라우드 홉 도라우드 홉 도라우드 홉 자신을 살겨있었다 이grade 이 시골이 어디야? 어떤 가족이야? 그건 좀 이상해 가족 이름은? 알랄 라이 라우 알랄 레이 라우 알랄 레이 라우 당나귀 가족 유명 나 가족 페이스 그 여자가 페이스였나봐 목 나간 여자야 설마 딸하고 결혼을? 그 여자가 인간이 사망함 당신은 죽었다 그리고 그 여자들의 이름은? 로렌스 로렌스 왕자 그러면 용의자가 좀 좁혀졌어요 로렌스 왕자로 네 이름은 페이스였나봐요 그 여자들의 이름은 페이스였나봐요 그 여자들의 이름은 페이스였나봐요 네 남편은 알고 있을 거 아냐 남편은 알고 있을 거 아냐 남편은 알고 있을 거 아냐 배제할 수는 없다 이 시각에 불편해 이 시각에 불편해 볼 건 다 봤고 갑시다 왕자한테 거울한테 가서 로렌스 왕자가 어디 있는지 한번 물어보자고 거울은 다 알고 있으니까 저거 저거 페이스 목만 보여주겠지 또 오바로 그쳤네 거울도 몰라 그럼 페이스의 아버지는 죽었네 일단 용의자에서 제외하고 왕자는 여자는 왕자야 왕자는 왕자게 돼 왕자야 경고하자면 쪽으로 누구멍에 왕자 네 자신이 나왔어 저거 지금 아무도 없는데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그곳에 가고있어요 죄송합니다, 그것을 찾아봐 안녕하세요, 워드 랜드 비즈니스 오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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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빅비 너가 여기 있는지 어떻게 알았대? 빅비! 저거지? 무슨 일이야? 그 두꺼비죠? 빅비! 아!! 들어가자고, 그 대기자들에 대기자들 못에서 잡으러가.. 이리 끌어, 빅비! 이리 끌어, assistants? 뭐지? 아, 네! 희어요! 여기서 선택의 기록 가자 밖에서 기다리던 놈들은 어떻게 됐을려나? 어디고 타고 갈까? 그럼, 프린스 로렌스는 기다려도 될 것 같아 네, 그는 못 봤어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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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부터 갈까? 그래 결정했어